으아....... 가봅시다 오길때 진짜 막 바레바레 어머니가 올리시더라구요 이사오고 나서 이사온지 10년됐던데 처음에 여기 집사고 들어올 때 그러고 보니까 이사올때 이제 RG였는데 RG를 10년 늦게 섰네 와 남들 다 터지면 같이 터지지 이걸 제가 위키에 찾아봤더니 구루나스라고 이스라엘의 어떤 그 이제 개선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예산 잡힘 하는게 너무 늦어 가지고 이미 하기위에 나한테 쏘나 이거는 내가 쏘는거 아니다 이거 가면 내가 죽겠다 빠지자 가면 어 나도 잡았다 너무 좋은데 왼쪽으로 빠졌고 이러면은 텅 이제 네 미사일하고 총리 사장 미사일이 서로 섞이면서 서로 간섭해서 못 맞춘거 as 죄송합니다 아, 누가 잡았네 일단 잡았어 너 누가 들어왔는데 아군이야 그래 이렇게 딱 해보면 무장 좋은 게 딱 티가 나겠네 남은 적 한 두 대 어? 야 조심해! 큰일났다 총리사님 도와줘요 F-14 도와줘 F-14 큰일날뻔했어 죽을뻔했어 습해 조심하시고요 갑자기 옆에서 틀나네 마주 보지도 말고 하세요 조금 비틀어서 하세요 응 오케이 이거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앞에 아군 세워두고 딱 하네 요게 진짜 꿀맛이죠 꿀맛 이렇게 꿀맛이죠 꿀맛 네 제가 꿀맛에 꿀ٹ 그냥 꿀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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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팁 cr-14 이거 모였나 그리금 무슨 은냐 보네 안 보이네 막 이렇게 됐다 오오오 형님 오 오오 나한테 쏘았어 Grr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서로 살 수 있나? 잘하면 오우 저거 저거 야 저거 플래버하니깐 아이 아쉽네 니 말 그 강은 건들지마 진짜 애중의 MFV 자 전방에 38km 전방에 저기 모입니다 아 고도는 저하고 비슷해요 5천 23km 구방에서 우진에만 한 애 있거든요 요거서 알아봤어 예 다른 애 노린다고 그냥 들어올 것 같아요 나도 모르거든요 그냥 다른 애 노린다고 그냥 들어와 그냥 들어오다가 그냥 죽는거지 요거 잡고 저거 뒤에도 잡을게 앗 흠 흠 잡았나 두마리 어 그 풀텀 타도 되고 타면 되지 뭐 뭔 문제야 타는거지 타면 되지 뭐가 뭐 타면 되니까 타면 되니까 타면 돼 아까 쌓아버립시다 으응 그 힘들어야 으음 그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맞을란건 모르겠는데 한발로 살아라구 기분 나빠서 한발로 살아라구 기분 나빠서 한발로 살아라구 강제라곤 그래도 뭐야 에헤이 시리거라구 음 음 음 음 음 음 스페 와 이 스패가 찐빠 났나? 어디가나 저거? 가씨.. 웃기네 또 그러지마 또 그러기만 해버렸네 가면 안된다 이번엔 죽어버려 소울 스패는? 아 스패 한발 더 있네 스패 한발 더 있었네 이거는 맞춰라 이정도는 하자 이게 내가 못 쏜게 안됐잖아 좋은게 아휴 그루나스 이게 손에 좀 익으니까 좋네요 스패 에프에 싸워 엘이니까 얘도 진짜 좋은게 치네 뭐야 이거 이거 뭐 있는데 불타고 있는데 이제 죽이 딱 하나 남았네요 불타고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어 보니까 불타고 있네 오 뭐야 이거 오우 쟤 오우 피이스 막 뿌리네 저거 바로 밑에 있는 애 아운 잡나요 잡을거면 난 안되네 오 저 나한테 해서 아이고 죽는건데 애 죽었는데 이거 오 살았다 오우 씨 큰일났네 오 고우도 좀 많네 이거 빙을 보니까 그래 죽을뻔 하다가 살았다 얘 빠질거 같은데 이건 아닐거 같아 두이제 고구도에 좀 망.. 아.. 2대 정도 있어요. 제가 볼게요. 이거 언제 오면 될까요? 지금 찍고 있어요. 여기에서 형한테 뭘 찍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나에.. 지금 미나에 남았네요. 됐어요. 제가 이제 고도 먹고 빠져야 돼요. 고도 먹고 난다. 고도.. 이거 뭐냐면.. 에너지 먹으면서 빠져야 돼요. 네. 맞았어요. 빠져서.. 재진이 맞죠. 여기서 빠져볼까? 플래시 1? 뭐야 저거.. 옆에서 뭐가 날라오네? 피닉스 맞고 죽을 것 같은데? 방금 보셨어 여러분들? 내가 안돌인 놈한테 안돌인 놈한테 미살라라고. ícios러 고도서